빙 빙 빙 빙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PD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크디 헤드셋을 끼고 잘생긴 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우승 씨 아 잘생긴 척할까? ㅋㅋㅋㅋㅋㅋ 여기요 사장님! 건령할 게 있습니다! 뭐야? 스태프 좀 채워주세요! 이렇게 몇일째 통통 채워가지고 담때만 저 일을 못하겠어요 네? 2주 한 번씩 채우는데 3일만에 종람은 어떻게 내가 잘못된거냐? 그러면 3일만에 한 번씩 채워주십시오! 아니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통이 여깄어요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짚고 이렇게 꺼내고 가는거야 그리고 다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? 버리고, 짚고, 빼고, 다 잘해. 이게 잘못됐잖아, 그러니까. 이 악순아, 두 팀이에요. 우준 씨, 우리 오늘 집에 가지 말자. 다 같이 사무실에서 놀자. 뭐 오늘 아주 재밌는 게 있어야지, 덕진이. 야, 나 엄청난 거 알려줬어. 뭐? 할머가 전염병이었어. 어? 기복나무? 뭐라 그랬어? 아닙니다. 갈바면 뒤지겨 너 터져볼래? 아닙니다. 사과하는 사람이. 솔직히 싸우면 저희 고생을 해야겠다. 야, 오늘 우리 집에 가지 말자. 뭐? 애들 때리고 있어. 애들 빨리 먹었는데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. 그걸 자꾸 집에 가지 말자. 뭐라고 하면 바깥은 거야 일단? 회사 보부터 장갑을. 시원하게 국이나 보먹자. 사낸 캠핑으로 가자, 사낸 캠핑. 아니 무슨 셀트콤에서도 집에서 캠핑을 하고 시국이 시국이니까. 우리 X 같은 거 그냥 저희도 캠핑이나 때리자. 안 되겠다. 그래요. 근데 나는 쿠션이 있어야지 잘 수 있어. 근데 봐봐. 여기가 센서잖아요. 여기가 쿠션잖아요. 꼭지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. 꼭지? 네. 야, 꼭지 달아. 야, 꼭지 말고. 야, 이거 또 입어. 아니 이거 뭐야. 이거 준비해 이니? 아, 솔직히 말. 솔직히 하려고 오면이가. 하려고 그랬죠? 너 왜 이렇게 준비 많이 했어? 아니 근데 캠핑장 가서 자본 힘든 사람이 있어. 하자마타티야, 우리 오늘. 하자마 캠핑. 우와. 아, 하지마. 아, 하지마. 무서워. 아, 무서워하지 말라고. 야, 밤 10시에 회사에서 고기 구 먹고 펜트 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? 완전히 우리가 말이 때문인데. 우와, 여기 붙어. 저희 캠핑 파이더 갈게요. 잠시만요. 손 좀 녹여요. 여기 캠핑 파이더 제가 사줄게요. 좀 부족하네요. 물씩 걸러내야죠. 뭐야? 귀뚜라기 소리가 왜 나. 다. 좋아. 이제 캠핑 거꾸만. 아니, 양아사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? 나 정신차를 해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? 지금 근데 아까 컴퓨터 하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15분도 안 걸렸을 때 센스 치고 뭐 하고 있는 거야? 야, 근데 항상 하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, 밥은 인간적으로. 캠핑까지 왔는데, 이렇게? 아! 야, 좋다, 여기. 공기도 좋고. 그러네. 이 기스라미 소리 너무 좋다. 이렇게 넣어먹을 거야, 너무 맛있다. 그러니까, 나 진짜 캠핑 온 거 같아. 서라운드야, 여기선 기스라미 소리지, 여기선 배구 소리지. 제일 많이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. 어머, 지금 불러요? 지금 전화해? 아니, 저기 잔대. 뭐? 잔대. 11시도 안 됐는데? 잔대. 진짜. 봤드래? 9시에 있자. 우리 냄새가 왜 집에 올까요? 아, 닦아. 닦아! 아, 뭐해! 아, 뭐야? 젖보놨소. 아니야, 아니야. 엄마, 엄마. 뭘 엄마야, 강제인 딱 받기만. 아, 누가 봐도 강제인인데? 남의 핸드폰을 왜 받아요? 어디 오세요? 아, 자기야. 어디 오세요? 어? 저희 지금 놀고 있어요! 사무실에서 놀고 있어요! 경향도 있다고? 너 지금 나 의심하냐? 아 지금 쟤 나쁘네 야 끊어! 너 진짜 실수한거야 당분간 연락하지마 당분간 연락하지마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아 삐 소리 미친 사람인가봐 미친 사람인가봐 한잔을 해 익스커피에다가 얼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? 아 좋지 아 이거 진짜 군대에 얼음을 못해 기가 날키다 기가 날켜 이거 물 안 넣고 얼음으로만 했죠? 물 조금 넣고 뭐야 이거? 멸심이 끝났어? 멸심이야 멸심? 멸실때 이빨 넣었어 조금 넣어서 다행이다 한두 번 당해? 저거 왜 당황하냐? 그거 진짜 아마추어야 야 이제 이 한반도 진짜 취한 거 같아 여기 앉아서 먹어 좀 주라 여기 앉아서 먹어 좀 주라 어우 너무 좋아 여기 와봐 너무 좋아 고추냉이 고추냉이 괜찮아? 막장 할까요?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만 안되면 취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아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나 열고 놓고 있을 줄 모르겠다 흥 흥 흥 흥 흥 흥 진짜 암화추어야 암화... 암화추어야 웹쇼 이제 다 같이 한 번 싹 정리하고 지호와 함께 물놀이 한 번 갖다 봅시다 여기 물이 시원하고 있어 깨고 물어보세요 아까 지금 하나빼기 해야 해? 하나빼기 가위바위보이요 하나빼기끼리요 오 예스 맨! 가위바위보이요 하나빼기끼리요 가위바위보이요 야 나... 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 다 친했는데 가위바위보이요 하나빼기끼리요 핫소개고 결혼하니까 아 진짜... 오늘... 아니 하지마 하지마 한 번 맞아 왜 맞아 내가 아니 왜 맞냐고 내가 맞으라고 아니 룰 위반이잖아 가위바위보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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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닌지 입수는 일단 해야지 입수는 일단 해야지 아 진짜 아 이거... 아 이거... 입수했네 아 왜 웃을려 옷을 입고 있어 아 진짜 벗어 자 그만하자 알았어 내가 가 입수할게 입수할게 아 내가 알았어 이거 너무 나랑선 뱉어 나도 해봐 하나 그룹 하나 그룹 어 뭐야 이러고 홀련뒤 왜 내 홀련뒤 어 홀련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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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이요 들어가 들어가! 들어가! 왜? 들어가! 여기 개명 좋다. 잠깐만 물 수 없죠, 이렇게? 너가 여기에다가 딱 숙여야 돼. 아 진짜 물 뿌리지 말고 서로. 여기서 뿌리면 진짜 다 좋대. 여기로 숙여 왔다. 여기 밑에다 해야 돼, 밑에다. 밑으로 바닥으로, 그렇지. 여기 좁으니까 여기서 엎드려 뻗쳐 갈까? 그래, 이리 와, 이리 와. 그럴 뻔 여기 누워서 이렇게 가질 거야. 오케이. 네, 온도는 괜찮으세요? 지엽도 돼요? 지엽 되죠? 자, 고흥! 머리에 다시, 머리에 다시 받는 거야? 형, 붙인 거야, 형? 어때? 밖에 나가서 이렇게 씻으니까. 야, 물 빠른데. 야, 사이로 움직여? 야, 고흥ína. 세게 한 번 걸게요. 그대로 뿌릴게요. 잠깐만, 지금 울고 물이잖아. 물이 멍텨 것 같은데요? Schooch 그 왼쪽 잘 챙겨가니 춤추 되는데 아 저 수거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아 잠깐만 아 모자이크가 되게 좋잖아 기운해? 기운해? 야 이거 나쁘지 않잖아 너는 힘든 거 없어? 너 힘든 거 없니? 안 없겠냐? 손은 모르겠어? 많이 힘들구나 하루하루 더 힘들어 악추가 지금 그럼 너는 혹시 이마에 열을 재려는 여기 이렇게 되는 게 맞아? 아 아 내가 때리고 내가 붙여놨어 아니 좀 다 없었는데 진짜 화가 난다 왜 때린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엉덩이 터지는 소리 났어 와 진짜 웃겠다 완전 세게 맞았는데 아 얼마나 아우 좋다 아우 100개 좀 받아주세요 근데 나는 안 잔다며? 어? 나는 저기 근무수야 돼가지고 아니야 같이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산짐승이 많아가지고 산짐승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나야 100대지 1대지가 제일 무서워 빨리 와 교대 시간이야 아니 그러면은 하나가지만 간지롱 깰 거야 안 깰 거야 그러면은 민간에는 안 오를래 솔직히 양편 시키면 나 담당 안 돼 아니야 아니야 그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간지롱 잘 참아요? 잘 참죠 간지롱 못 참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고생 씨는 그거 못 참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건 아저씨 아 진짜 아 근데 나 원래 간지롱 안 타 렌저 가는 거 봐 근데 나 몸에 소는데 화를 해 간지롱은 안 사는데 혹시 오토바이 좋아요? 네 아니요 아니요 오토바이 옛날에 어렸을 때 사고 났어가지고 어렸을 때 오토바이 사고 났어가지고 4 conocp pro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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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maar 너무 아니 아니 오토바이니까 문제가 같아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이렇게 가운데 Come 와 へ класс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! 와! 베개 베개! 야 그래도 이렇게 노니까 재밌다! 그러니까! 어! 그런데 나름 괜찮아! 베개 좀 베! 재밌어! 베개 베개! 난 괜찮아! 야 잘 때 바지에 손 넣고 자는 거 몰라? 국물? 나 안 그러는데? 그러고 자야 잠 잘 와! 네? 잘 자! 아무도 여기가 ㅋㅋ 뭐하는지 좋아 남자 셋이서 12시에 남자 셋이 지금 뭐하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